안녕하세요 컴퓨터조림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이죠 5일동안 영상은 못 올려드렸는데요 가족여행 다녀온다 그랬습니다 저도 5일동안 몸이 많이 근지근지 흐렸어요 답변도 막 달아드리고 싶고 영상도 올리고 싶고 해서요 구독 취소 누르신 분들이 좀 있던데 아쉽네요 여러분은 누르지 않으실거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자 기준으로 견적을 제가 몇가지 뽑아드릴거에요 50만원대 견적, 90만원대 견적, 110만원대 견적, 160만원대 견적 4가지를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견적을 올려드리기 전에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자주하는 질문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8400 혹은 9400F 아니면 8500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인텔 이 제품들이 i5 제품군이 좋은가? 아니면 2600이 좋은가? 왜 게이밍 성능이 처지는 2600을 추천하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태클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 답을 드리자면 오버를 안하고 스톡으로 기본으로 사용했을때는 당연히 인텔의 8400이나 9400 혹은 8500이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대략 한 10% 가까이 프레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여러 유저분들이 다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 눈 액세스님이나 아니면 채 액세스님이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만 조금만 확인하셔도 20여종 게임 아니면 30여종 게임 벤치마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노벗이 인텔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10%면 훨씬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버클럭을 했을 경우 2600이 동등한 성능을 보인다는 벤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램오버 한 3000에서 3200정도 찍어주시고요 CPU 오버 4.0정도 찍어주시면은 맞먹는 성능을 발휘해요 물론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20종 게임 아니면 30종 게임 총합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이거나 좀 더 앞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오버라는 게 특히 램오버, CPU 오버라는 게 일반 유저들은 잘 접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버가 얼마나 어려운 거고 접하기 힘든데 오버에 쓰는 사람 몇 명 되는지 아느냐 그런 거 추천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제 채널 영상을 여러 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려뒀어요 물론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죠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5분도 걸리지 않는 작업이고요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도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3000은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3000 그리고 CPU 3.8정도는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 정도만 오버에 쓰셔도 사실 이 인텔과 AMD CPU 간에 성능 편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담없이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이 추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똑같으면 저는 당연히 인텔 걸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AMD 걸 추천을 해드리느냐 6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8400과 2600 현재 시점에서 가격 차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을 사시고 그 6만원으로 8기가 램을 하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에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6만원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시킨 적어도 3마리 이상 사 먹겠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옵션을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AMD 사라고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고가로 갈수록 AMD 제품을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인텔 제품 넘어가라 그래요 i7 것만 넘어가면 2700X는 진짜 추천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 뭐 AMD 팬보이로 몰아가시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니 뭐 AMD 제가 돈받아 먹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실사용했냐고 물어보시면 진짜 어이없는 소리인데 저 2600 지금 이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의 9700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8400 조립 정말 많이 해봤고요 2600, 2600X, 2700 정말 조립 많이 해봤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유저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이 접해봤을 테니까 그런 질문은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너무 열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어... 무슨 무슨 CPU 사려고 했는데 메인보드를 어떤 어떤 제품을 골렸는데 충분한가요? 이 얘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첫 번째 Z370과 B360 이 두 개의 제품을 6호군 CPU에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나 편차가 나나 그 그래프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B360을 장착한 제품들이 Z370 장착한 제품보다 확실하게 프레임이 쳐집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거 메모리 오버클럭은 굳이 하지 않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보다는 좀 적게 차이 나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가요? B360에 8400을 꽂았을 때는 이제 4... 보시면 43.4초고요 위에는 43.2초죠 미묘하게나마 그래도 그... Z시리즈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해요 이거는 이제 좀 큰 차이예요 H310과 Z370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프레임 차이가 나올 거예요 한 번에 잠시 영상이 없어져요 평균 차이가 15% 여기서 웃긴 거는 CPU가 100%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H310도 뒤에는 CPU가 100%로 일을 안해요 Z370 이게 뭐 왜 이러냐 똑같은 CPU에 메모리도 오버클럭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영상 나중에 링크 달아들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에즈락의 H310 제품입니다 방열판 없는 제품이에요 전원부 온도를 한번 보세요 낮은 데가 100도 높은 데는 116도입니다 심각할 때는 로드가 많이 걸릴 때는 120도 130도를 찍죠 스트링이 걸릴까요? 당연히 걸립니다 제 스트링 관련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원부 온도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전력 공급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CPU의 클럭을 낮춰서 안정화를 도모한다 그것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은 스트링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H310 보드에 제가 검색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에 들어간 모스팟 모스팟 확인해 보면은 모스팟이 두 개 아니면 세 개로 짝지어져 있어요 예 여기 그나마 하위 로우 모스팟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대충 출력은 40에서 60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죠 이게 CPU에 할당되게 되는데 한 사실 공급할 수 있는 건 꽤나 숫자가 높아요 이게 개술대로 따지자면은 4 곱하기 해서 이게 40짜리라 쳐도 8개니까 4,8,32 320A 정도는 안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발열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모스팟이 모스팟이 여기 스펙에 적혀있는 효율을 보시면은 온도가 이게 온도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온도에 따라 이제 뿜어주는 출력량이 바뀌게 됩니다 25도일 때는 65였지만 100도몰가 넘어야면 40이에요 이 100도가 130도까지 찍는다 쳐봐요 그럼 40도 아니고 30, 20으로 내려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력 공급량이 줄어든다 CPU는 100%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전기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틀링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게 박렬판이 있으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H310급은 제가 보기에는 I3 8100 정도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B360 박렬판이 달려있는 7페이지급을 쓰시던지 아니면 에즈락은 저렴하지만 10페이지잖아요 아시죠? CPU에만 6페이지가 할당이 됩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셔서 쓰시는게 그래도 I5급을 커버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R5급은 적어도 B360 B360과 Z370의 격차는 심하지 않거든요 H310하고 Z370처럼 그리고 I7급 이상은 적어도 Z370이나 390을 가져주시는걸 추천드리고요 I9급은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에즈락 X4급의 튼실한 전원부 12페이지 이상 전원부를 가진 박렬판도 커다란 제품을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스토툴링 생깁니다 메인보드에 따라 이상없는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2600에 B450을 추천했더니 8400에 H310 쓰면은 그거보다 좋은데 왜 그쪽으로 추천을 하느냐 아닙니다 8400에 H310 쓰시다가 CPU 로드율이 계속 100%가 걸리면은 프레임이 급강하는걸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이거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적어도 대여섯개의 자료는 외국자료든 국내자료든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제가 그냥 입터는게 아니라 실제로 다 자료로도 있는 내용이니까 적어도 I5급 쓰실거면은 B360 이상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요 실제로 제가 만든 견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0만원 견적 50만원 견적은 CPU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1만원 이하 때 인텔 CPU는 펜티엄 아니면 셀러론이에요 그거 이코오군 제품이고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2200G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븐니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A320 MK 썼는데요 이거 6페이지일거에요 6페이지고 CPU 할당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방열판이 없는게 좀 아쉽긴하나 2200G같은 경우에는 높은 전력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로 충분하구요 메인보드 가격대는 꽤나 저렴하죠 CPU 오버는 A320M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오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3000G까지 들어가더라구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3200G까지도 들어가요 메모리가 수일만 충분하다면요 이걸 메모리 오버 한 3000G 정도 해서 쓰시면 충분히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GB 1개를 꼽았어요 물론 4GB 2개가 더 좋긴 하지만 이 메인보드 자체가 램슬롯이 2개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시면 메모리는 8GB 1개를 꼽는게 현명하겠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X570을 썼는데 이 RX570의 경우 1060 3GB와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따라 업체력이 체력해요 하지만 106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직 꽤나 비싸죠 21만원 22만원은 넘어갈 겁니다 그거보다 월등히 저렴하고도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RX570과 같았어요 RX570 같은 경우에는 히스 제품도 있고 아수스 제품도 있고 여러 제품이 있지만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사세요 에즈윈 AS 괜찮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디지털 블루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에보랑 가격차이 크게 심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에보로 가셔도 됩니다 케이스는 아스라 풀 아크릴 블랙 제품을 선택했고요 3펜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전면이 메쉬고요 측면은 풀 아크릴이기 때문에 나름의 튜닝 효과도 있습니다 네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죠 괜찮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거 쓰고 싶으시다면 쭉 내려가다 보시면 해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다만 측면 아크릴이 풀 아크릴이 아닌 것만 달라요 강판이 약간 더 얇은 감이 있습니다 마감이 떨어지고 대신 가격은 6천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50만원대에서는 6천원도 꽤나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500W나 아니면 FSP 하이퍼 K 제품 500W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부품 가격은 오늘 2월 22일자 기준으로 525,900원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여기서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견적이 90만원대 견적입니다 요금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주의할 점을 읊어드릴게요 2600G를 썼습니다 아 2600G가 아니잖아요 2600 피나클리지 라이젠5를 썼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450M 프로4를 썼고요 제가 에즈락을 굳이 좋아해서 계속 에즈락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 10페이지 10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 프로4밖에 없습니다 CPU 할당 페이지 VCC가 6페이지가 할당이 돼요 네 CPU에 6페이지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격대는 가장 쓸만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CPU 가격이 좀 올랐죠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보다 한 4만원 쌌던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060을 찍으라는데 1060 절대로 사지 마세요 1060 찍어둔 이유는 앞으로 3일 정도 후에 1660ti가 나올 겁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 않지만 대략 아마 그쯤에 나올 거예요 엠바고가 22일 23시쯤에 풀리거든요 그럼 23일쯤부터는 제품이 등록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구매는 24일 정도부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제품을 1660ti로 고르시라고 찍어둔 겁니다 아마 이 가격대쯤에 나올 거예요 30만원 중반 정도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품이랑 똑같은 웨스턴 디지털 블루 선택을 했고요 케이스랑 파워도 이하 동문입니다 다만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0W 정도 좀 더 넉넉하게 달아뒀어요 전기 소모량이 1660ti가 사실 뭐 RS570하고 비슷하긴 하겠지만 CPU가 한 단급 올라갔으니까 여유롭게 쓰시라고 600W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물론 인텔 CPU 사용하셔야 됩니다 메인보드 B360M 프로4로 변경하시고요 인텔 9400F 선택하셔서 쓰셔도 되는데요 대략 6만 정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하는 거예요 이 6만원이면 사실상 그래픽카드 있죠 1660ti를 안 쓰시고 2060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6만원 더 보태면 2060 사세요 그러니까 그 돈 아껴서 2060 사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물론 거기에 또 6만원 더 보태서 인텔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만원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재미삼아 오버클럭하게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튼 옵션은 여러 가지니까 선택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604라고 찍어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660ti가 나올 때 이 가격대에 나올 거기 때문에 대충 가격을 맞춘다고 찍어둔 제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견적으로 넘어갈게요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의 견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두 개를 찍어놨어요 보시다시피 110만원은 인텔이고요 100만원대는 라이젠입니다 다른 항목은 똑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EMT, 지포스, 2060, 스톰, X를 선택을 했고요 SSD나 케이스나 파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메모도 16GB 동의라고요 다만 이 AMD 2600 피나클리치 사실 거면은 스페셜팩 찍어서 조금 더 좋은 쿨링을 만끽하시고요 물론 이거 파시고 저렴한 CPU 그거 있죠? 겜맥스 400? 그 정도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메모리클럭은 꼭 3000정도로 오버클럭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나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인텔스 실내 그러면은 돈 한 6만원 정도 더 보태셔서 9400F에 B360M 프로4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메인버드 같은 경우는 꼭 이게 아니라 박격포로 가셔도 됩니다 박격포로도 이 두 개의 CPU는 충분히 커버 쳐져요 만약에 에즈락 제품이 나는 영 믿없지 못하다 딴 거 쓰고 싶으시다 싶으면은 B450 박격포를 사용하세요 박격포 가격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바주카도 괜찮긴 한데 박격포나 바주카나 토마호카나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토마호코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돈이면은 사실 조금 아쉽죠 스틸 레전드를 물어보시는 분도 좀 있는데 이 스틸 레전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스패스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6페이지거든요 아시죠? 6페이지고 4페이지가 CPU에 할당이 되는데 박격포랑 품질이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향적으로는 화려하고 제가 보기에는 프로4보다는 전원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가 있는데 모스팻 숫자 자체가 떨어져요 이거 모스팻을 만약에 좋은 걸 썼다면 얘들이 광고를 할 겁니다 근데 광고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거 자체가 좀 뭔가 찝찝하죠 왜? 캡스트랑 초크는 다 광고하면서 왜 모스팻을 광고를 안 하냐 정작 중요한 건 모스팻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튼 나중에 확인되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이 제품은 추천 목록에서 빼고 싶네요 페이지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다만 B450M 스틸레전드의 경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LLC 아시죠? 전압보정 기술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X470의 밑에 라인급도 장착해 주지 않은 옵션이거든요 타이치급에나 장착해 줬던 그 옵션을 스틸레전드에는 장착해 줬더라고요 여튼 이 스틸레전드는 추천 목록에 넣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격포나 프로4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인텔 견적도 딴 목록은 다 동일하고 메인보드와 CPU만 변경됐습니다 보시다시피 CPU 가격이 6만 정도 차이가 나죠 메인보드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한 만원 정도 싼데 큰 차이는 나지 않죠 메인보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360 바퀴포 사용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요 B360 바퀴포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좀 사 쓰기 애매한 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바주카 플러스 쓰셔도 돼요 이 상단에 바퀴포와 바주카 플러스는 딱 하나입니다 상단에 박렬판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이 상단은 아시다시피 CPU Vcore 할당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메모리 혹은 내장 그래픽 관련 전력이기 때문에 박렬판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이쪽 부분은 네 그래서 그냥 바주카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110만원대 106만원대 두 가지 근절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CPU는 i5급의 그래픽카드는 2060을 골라드렸어요 이제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태클 걸릴 게 몇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CPU를 벌크 제품을 눌렀어요 벌크 제품은 아시다시피 AS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껍데기가 없죠 딸랑 CPU만 날라올 거예요 포장돼서 플라스틱 값에 CPU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7년 장사를 하면서 분량난 거 딱 3번 봤습니다 3번 그래서 내가 진짜 뽑귤이 나쁘다면 정품 가신 게 맞지만 그 정도로 급격히 운이 나쁘지 않으시면은 그냥 벌크 제품 사세요 왜 벌크 제품을 추천하느냐 지금 이거 현금 최저것 찍어보니까 정품 제품이 50만 정도 하더라고요 6만 원이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메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700이 너무 비싸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9700이 지금 미친 가격이 적혀 있어요 이거 뭐 왜 이 가격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아마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한 60만 원 중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격에 이 9700K 사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8700 사 쓰세요 8700 보시면 아시지만 이 정품은 54만 원 되어있는데요 벌크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 밖에 아닙니다 11만 원 차이 나죠 벌크가 충분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시점입니다 벌크는 쿨러가 없기 때문에 쿨러는 따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쿨러도 제가 골라놨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에 Z390 UD 드로벌 에디션 찍어놨는데요 이 제품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Z370 일때는 얘들이 6페이지인가 7페이지인가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페이지가 너무 부실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를 갈고 내놓은게 Z390입니다 페이지 뭐 MOSFET이 월등히 좋은건 아닌데 하이브리드 전원부라서 디지털 전원부보다 떨어지는건 맞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방열판이 충분히 붙어있고 페이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온도면 자체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슬로틀링 이런거 걸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i7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롱보드잖아요 뭐 확정서도 좋아요 이 제품 사시는거 추천드려요 가격도 크게 비슷하지 않아요 램오버도 가능하고요 이 밑에거 쓰시다가 뭐 슬로틀링 걱정을 하신다던지 i7꺼 쓰면서 아니면은 뭐 램오버 못해서 조금 낮은 성능에 쓴다던지 그럴바에 돈을 조금 더 못하셔서 이 보드정도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16개가 그래픽카드가 변경이 되었어요 2070만 변경했습니다 2060하고 2070은 돈 값어치만큼 성능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라인이 아직도 불량이 제법 있더라구요 안 그래도 매재 그래픽카드가 불량이 났더라구요 2070인데 그래서 AS 좋은 제품 갤럭시 제품 쓰시는거 추천드리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급 쯤 되면은 몇천원 가지고는 신경 안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SD 추천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컨트롤러가 망가져서 아예 인식이 불량이 되는 경우는 아직 제가 못봤어요 다음은 이제 뭐 도티 상태라던지 아니면 펌웨어 불량으로 속도 저하가 있다는거는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SSD가 불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니까 이 제품으로 넘어가신거 괜찮습니다 6천원 더 주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니스 T500을 선택했는데요 이 케이스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전면 유리에도 불구하고 쿨링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틈 사이가 정말 많이 벌어져있습니다 벌어져있고 이 제품 중에 이제 T500A라는 제품은 RGB까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냥 T500은 화이트고요 펜은 기본적으로 4개가 동봉이 되고요 이 케이스에 약간 아쉬운 점은 상단에 강판이 얇기 때문에 이쪽에 펜을 달게 되면은 약간의 공질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성전 자체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 이거 케이스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쁜 편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놨어요 이정도 가격대면은 사실 만원 가지고는 크게 견적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도 조금 더 좋은 제품 찍어뒀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골드 제품을 찍어놨어요 왜 골드를 찍어놨냐 실제로 컴퓨터를 한 3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 700W짜리 파워를 스탠다드와 골드급을 샀다고 칠게요 이거 파워 관련 영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할까요 두 개의 효율 차이가 대략 10% 가까이 날 거거든요 10% 조금 차이 안나는데 한 8%에서 10%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세가 한 달 내내 쓰면은 몇백원 차이가 날 거예요 그게 몇 년 모이다 보면은 몇천원 몇만원이 될 겁니다 이 제품 가격이 한 3만원에서 4만원 차이 나요 스탠다드와 골드 제품이 그 정도는 3년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히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AS가 정말 길어요 AS가 7년입니다 7년 무상 7년 그래서 파워는 조금 돈을 더 드리더라도 고급 제품을 하는 것도 충분히 웨이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는 제가 골드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쿨러가 벌크 제품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쿨, 겜맥스 400 이거 2만원대 쿨러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혹시나 RGB로 가시고 싶으시면은 이 존스보 제품 CR601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도 T500A 사용하시면 될까요? 손님 와서 잠시 중간에 끊었는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T500 보시면은 맨 위에 그냥 T500이지만 쭉 내리다 보면 T500A라고 있습니다 T500A가 A가 아니네요 T500V가 RGB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위에 버튼으로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모드하고 그래서 이 제품 구매하시면 RGB로 변경 가능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정도 오늘 2월 20이거든요 오늘 기준은 이 정도가 알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리실 때는 아시다시피 뭐 2080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9700K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메인보드도 조금 더 상급으로 올려야 될 겁니다 적어도 X4급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견적이 확 뛰기 시작해요 그래픽 카드에서 한 30만원 가까이 붙을 거고요 CPU에서 또 한 20만원 메인보드에서 또 한 8만원 그래서 한 60만원 60만원, 70만원 정도 더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00K 정도 사용하실 거면은 공냉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2열 순행이라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거기서 또 한 3, 4만원 더 붙겠죠 대략 70만원 정도는 추가될까 생각합니다 이 위에 견적부터는 230만원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꽤나 비싼 가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견적은 50, 90, 110, 그리고 160 여기까지만 보여드리지만 그 위에 견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약간씩 변경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골라드린 것들이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선택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왜 이걸 선택하느냐 궁금하시면은 제가 뭐 제품 비교라고 올려놓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다른 제품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고 아 나는 이거 좀 마음에 안든데 변경하고 싶다 그러시면 변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더 높은 견적이나 좀 더 낮은 견적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저 알죠 유튜브 리플로 남겨두시면은 다 답변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마 한 99% 정도는 답변을 드렸어요 답변을 안 드린 1%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답글 달아주기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간단한 인사 글이었다든지 질문이 아닌 글들 혹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답변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딱 두 분인가 삭제했는데 두 분 삭제했다가 이제 욕설을 적으신 분 그런 분들은 삭제도 하긴 합니다 여튼 거기에 질문을 다 달아주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다른 견적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부품을 넣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리플라네요 아무 때나 물어보셔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상에나 물어보셔도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은 당연히 저도 자고 있을 때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오늘은 견적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은 이제 영상 보여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은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보고 싶다 그거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물어보시면 다 해드릴 테니까 물론 좀 빈도 쓰고 많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남겨주셨으면은 다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에 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신성전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